물든다는 것 시 김봉식 낭송 박남숙 다시 유화를 그릴 수 있으면 이렇게 그렸으면 해 우선 캔버스가 있어야겠지 물론 강목처럼 보송한 내 가슴이어야 해 배경도 그려야겠지 일상의 것들은 원건법으로 흐릿하게 칠하고 싶어 그 위에 연어 가을날 물드는 단풍잎더론 하늘을 진 내 손길로 마무리하려 해 물론 가지는 나의 팔이 되고 햇살 미끄난 날 단풍 사이로 미끄러져 당신의 눈빛이 미끄러져 내리면 그 그림 속 나도 금빛으로 쓰러지겠지만 초록의 별 그댈 열심히 그리다 물론 그렇게 헌법 그 곁에 물들어서 바라보겠지만 그는 내 상품의 진정한 일을 받지 못하는 그리다 그렇습니다 하나의 사령관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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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